오늘 은혜받고 성취되어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사에서 나와 예수를 만난이라. 그 사람은 무덤사에 거쳐하는데 이젠 아무도 그를 새사슬소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란과 새사슬에 메었어도 새사슬을 끊고 고란을 깨트렸음이더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외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사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일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아멘 신앙고목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아멘 이런 말씀 가지고 살리는 만남이란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미국의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이면서 아주 유명한 영향력을 입히는 이 인플란스 아주 그 마크 멘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은 세계적인 영향력이 있는 작가예요. 그런데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한 영상을 공개를 했는데 그 제목이 충격적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를 유행했다 라는 제목이 세상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를 유행했다. 그 나라가 어디냐. 우리나라 한국이라고 그랬어요. 한국. 이 영상은 한국을 방문을 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서 한국 사회의 우울증 여기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내용이었어요. 한국은 불안, 우울증, 알코올 중독의 비율이 믿을 수 없을 만큼 높고 자살률도 높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알기 위해서 한국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멘션은 한국은 경제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전 세계의 주몽을 받고 있지만 한국인들은 진작 깊은 우울증과 외로움을 앓고 있고 이것은 한국의 유교적 문화의 나쁜 점과 또 자본주의의 단점을 극대화한 결과다 이렇게 진단을 내었어요. 일정한 틀을 정해놓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주어진 수치심은 극대화되고 모든 것을 경쟁 중심으로 접근한다. 쉽게 설명하면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 가지고 100점 맞지를 못하면 그야말로 실패한 것이고 오직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의식이 팽배이다. 이것이 우울증과 연관이 깊고 항상 실패의 느낌을 갖고 산다. 한국 사회를 바라본 면수연의 진단이 우리에게 어떤 놈이로 맞을 수도 있고 틀 수도 있겠지만 경각심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일본에서 유행했던 외톨이 히키코모리 외톨이 이게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을 계속 닮아가요. 저는 일본 뉴스를 보면 또 얼마에서도 한국에 이대로 또 오겠구나. 그대로 와요. 그대로. 언둔형 외톨이 사회생활을 적용하지 못하고 집에 터로 박혀 있는 사람. 나홀로 문화. 사회 부적어. 그러니까 왕따당하고 가정 붕괴되고 부모 폭행. 인터넷 게임 중독.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들이 이렇게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요즘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말 그대로 그냥. 그냥 쉬고 있는 청년 인구가 얼마냐. 우리나라의 통계가 50만입니다. 50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놀고 있어요. 이 가운데 24만 청년들이 얻는 청년이래요. 혼자. 혼자 집에 있어요. 현대 사회가 이렇게 갈수록 만남을 회피하고 나홀로 문화가 팽배에 있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만 해도 혼자 식당 가면 이렇게 식기 2인분 이상 안되면 안되는 메뉴가 많아서요. 불고기라든가 뭐 이런 식기려고 하면 1인분은 안 돼요. 요즘은 다 돼요. 또 개인적으로 혼자 식사할 수 있도록 다 그렇게 해요. 1인 식당이 있다. 일본처럼 똑같이 닮아가고 있어요. 점점 고립되는 그야말로 근본적으로 인간관계랑 많은 만남이 경쟁적 만남. 서로 상처를 주는 만남. 그것이 결과적으로 고립을 초래하고 우울증 상태로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제목이 뭡니까? 살리는 만남을 하자. 사람 살리자. 살리는 만남.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만남이 뭐냐? 바로 살리는 만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가족과 사회에 단절된 처참한 삶을 살고 있는 귀신들린 청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사람이 완전히 180도 그렇게 달라지는 변화가 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다. 온전하게 되었다. 피는 내 삶의 장마타 넓혀지는 그런 영원한 망대를 세우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 영자 모두 승도들 발걸음 발걸음마다 생명을 살리는 변화와 역동이 나기를 주의하므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현장의 영적 실상 보는 눈입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광풍을 꾸짖어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이적을 체험한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그라사 지역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배에서 내리자마자 더러운 귀신들린 사람 다른 성장에는 청년이 나옵니다. 더러운 여기는 본문에서는 더러운 귀신들린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찾아와요. 지난 시간 광풍 사건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문제와 사건 보는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영적으로 풍랑치는 그 광풍이 쳐도 그 광풍을 치는 그 광풍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시니까 영적 눈을 열고 보았다. 무슨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의 믿음이 정면 돌파하는 믿음이었어요. 피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정면 돌파. 그리고 이어지는 걸 보면 내용을 통해서 또 다른 눈, 현장, 실상 보는 눈, 현장을 보는 눈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현장의 눈, 문제, 사건 오면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욕심의 눈으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결정될 뿐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영적인 눈을 열고 영적 해석할 수 있는 눈을 가져라. 3절 봅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쳐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멜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미어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려 밀어라. 그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지요. 귀신 들린, 다시 말해 악한 영에 사로잡히니까 악한 영에 사로잡히니까 자기 어지대로가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어지대로로 뭔가 해야 되겠는데 할 수가 없어요. 귀신이 시키는 대로 조종을 받게 되겠어요. 귀신의 시색에 잡혀버리면 무속인들처럼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귀신의 특징은 결코 인간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이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했다. 상하게 했다. 귀신이 들리면 아픈 감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제가 청년에 회장할 때 처음이었어요. 매일 밤 11시 교회에 나와서 새벽 2시까지 기도하는데 그걸로 청년도 한 10대 명이 매일 밤입니다. 매일 밤 11시 교회에 나와서 같이 찬양하고 간절히 성질을 하고 같이 포럼하고 같이 기도 2시까지 하고 그 다음 개인 기도 들어가서 새벽 기도할 때까지 5시까지 그때까지 기도하는 그것을 매일 하고 있는데 부탁이 왔어요. 왠아이가 왔어요. 지금 우리 어머니가 미쳐있는데 좀 와주시냐고 뛰어온기 교회인데 교회에 막 찬성콜이 나니까 와달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뭘 압니까? 그런데 갔어요. 처음이죠. 처음. 갔는데 보니까 어머니야 한복하는 한복하는 우리 동시장통에 있는 한복하는 아주머니인데 이 아주머니가 미쳐가지고 귀신 들려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뭐 남편도 뭐고 필요 없어요. 알고 보니까 할아버지 귀신 들어와서 남편이 야 이놈아 이리로 와. 남편이 물에 팍팍 끓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게 있으면 찬성 막 부르고 그냥 막 귀신 나가라고 찬성 부르고 왔지요. 그 다음 또 와달래요. 그 다음은 또 갔어. 그 다음 가니까 종이에다가 휴지에다가 뭘 이렇게 샀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래요. 제가 회장이니까 또 하니까 오늘 내가 귀한 손님 오셨는데 귀한 걸 보여드리겠다고 종이를 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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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펴는데 마지막에 딱 보니까 뼈 두개가 있죠. 뼈 두개. 그럼 놀래요. 남편이 물었어요. 이게 뭐냐니까 자기 손가락을 유리를 깨가지고 찍어 빼가지고 이 작은 손가락 새끼 두 마디를 두 개의 뼈를 잘라 이렇게 넣은 거예요. 지금.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 뼈가 지금 빼냈는데 두 개를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 귀신 들리면 뼈를 끄집어내도 아프지 않구나. 전혀 아프지 않구나. 손가락이 이렇게 늘어졌는데 아무나 아프지 않구나. 와 섬뜩하더라고. 이야 귀신 들리면 저렇게 몸을 자기 몸을 상하게 해도 아픈 줄을 모르는 거구나. 결국은 뒤에 뭐 이렇게 예수 영접하고 교회 나오게 됐습니다만 본문에 힘이 얼마나 강했던지 웬만한 건 쇠사슬 쇠고 쇠고랑 쉽게 끊어버립니다. 제가 어릴 때입니다. 우리 동네 우리 집에서 집 건너 건너 몇 편 건너에 그 귀신 들긴 무당이 있었어요. 그 아줌마는 우리 보면 놀랐어요. 대나무가 한 10미터도 넘은 대나무를 오른손으로 잡고 뛰는 거예요 산으로. 우리가 두 손 잡고도 몇 끈도 못 끌을 그 대나무를 잡고 그냥 뛰는 거였어요. 이야 귀신의 넘기고 보면서 신기하다 그랬어요 어릴 때. 그 정도로 이 귀신에 잡혀버리면 희한하게 힘이 생겨가지고 감당을 못해. 귀신은 제가 쫓아내면서 목회 한번 쫓아보니까 얼마나 힘이 좋은지 조그만 아이 계집아인데 그 계집아이를 내가 감당을 못하겠어. 수근을 가지고 목을 꽉 잡았다니까요. 하도 힘이 세가지고 쉽게 할 수가 얼마나 센지 이 지금 귀신 들리는 사람이 쇠고랑을 동네 사람들이 묶어가지고 해놔도 다 끊어버려요. 안부도 제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 실제 귀신 들리면 힘이 장사입니다.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귀신이 영적 실체라는 사실이에요. 귀신 소라니까 아무도 반응을 안 하네. 귀신이 말 못하겠나. 아멘 해야지. 완전 쫄려가지고 영적 실체예요. 뭐 있나. 있어요. 영적 실체가. 본문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자에게 이름을 물었는데 그 이름이 군대라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그만큼 한 사람 속에 귀신이 많이 들어온고요. 그 이름 군대 할 때 이 군대가 헬라말라 레기온입니다. 이 레기온은 약 6천명 되는 로마 군단을 말합니다. 로마 군단. 그러니까 이 사람 속에 지금 한 사람 속에 귀신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정상생활 못하는 거예요. 무덤 가운데 사는 거예요. 정상생활 못하는 거예요. 6천만이라도 돌아. 그러니까 군대 귀신. 그만큼 수많은 귀신들이 그라사 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으니 그 상태가 심각하죠. 본문에서 나온 이 귀신은 복수입니다. 귀신은 언제나 복수입니다. 사탄은 단수고 한 말입니다. 귀신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귀신들의 우두머리가 마귀 또는 사탄이라고 하죠. 원래 사탄과 귀신은 원래 천사 주신들입니다. 천사.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반란을 꾀하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가고 이 심판을 받았는데 이들이 다 쫓겨나버렸어요. 어디로? 땅으로 쫓겨났어요. 지구로 쫓겨났다고. 게시록 12장 7절로 12제로 보면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하늘에 큰 전쟁이 있었는데 천사장 미가엘과 그 시화에 있는 천사들에게 큰 용 그의 사자들과 그 무리들이 붙은 싸움이 붙었는데 미가엘 천사장에 적고 지니까 결국 쫓겨나게 되었다 라고 밝히고 있어요. 게시록 12장 구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꽃 마기라고도 하고 사단에도 하며 온천하를 껴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여기서 사단과 함께 내어 쫓긴 그 사자들이 바로 귀신들이에요. 사단 이 사단은 천사장이고 따르던 그 졸개들은 전부 귀신들이 된 겁니다. 이 사단과 귀신들은 예수님이 절임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활동하는 영적 실체들입니다. 오늘 본문 때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문 8장 29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들인 자가 소리질러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이들의 활동 기여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 제림할 때까지만 딱 시한부예요. 심판주로 예수님 오실 때 이들은 싹 다 무주경 지옥에 있는 무주경 속으로 다 같이 되어있어요. 그 시간이 안됐는데 왜 벌써 왔냐는 얘기예요. 자기는 그때까지인데 기다리고 그때까지는 자유롭게 활동해야 되는데 왜 벌써 왔냐 제가 이렇게 성경구절을 정확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귀신에 대한 영적 실상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귀신이 딱 들어가면 일단 사람을 미워합니다. 그건 성령이 주는 마음이 아니에요. 사람을 미워하고 상처받게 하고 상처 주게 하고 불신하게 하고 그렇게 마음을 싸우게 받으면 전부 사단이 주는 속삭임이라니까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빨리 정신차려야 돼. 내가 저 사람을 왜 믿지 왜 저렇게 싫지 왜 싸우고 싶지 귀신이 내게 역사구나. 예수의 속에 있는 더러운 빛이나 예수의 명하노니 나가라. 그걸 외치는 얘기예요. 지금 사용 좀 하라는 얘기예요. 평생 속고 살면서 그걸 아니라고 해버리면 여러분 평생 비참하게 산단 말이에요. 영적 싸움을 싸우자. 영적 실상이 있으니 영적 싸움을 싸우자. 그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지. 부신자는 이런 거 모르잖아요. 특별히 지금 시대는 그라사인의 광인처럼 눈에 띄게 보이는 경우가 별로 없지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시달리는 사람 많아요. 옛날에는 우리 어릴 때는 길거리에 미치가 돌아오는 사람 많았습니다. 이렇게 그라사인 사람처럼 막 그냥 벌거벗고 뛰어 돌아오는 사람도 있었고 미치가 거지도 많았지만 미친 사람도 많았어요. 길거리에 그냥 어디에 다 잡아넣어버렸어요. 창피하다고 그래서 다 집어넣기 우리나라 거지 없잖아요. 다 잡아넣어놨다. 다 일본이나 지금 미국 보다는 길거리 거지가 그냥 마약 환자들 독일 같은 데 유럽 감으면 길거리에 그냥 거지들처럼 쫙 누워있어요. 우리나라는 싹 다 잡아넣기 때문에 어딨냐 정신병원에 다 들어가있어요. 정신병원이 차고 넘칩니다. 이분도 못할 만큼 많다고 다 갖춰있다는 그게 지금 이상한 사실은 이상한 사실은 오히려 엘리트 집안이 이상하죠. 더 심각한 것이 말아요. 부도 명예도 권력을 가지고 있는 데 포장이 되어 있어요. 각가지 숨은 문제들로 실제적으로는 고통을 더 받고 있어요. 표현 안 하지. 잠수 힘이 있어서 다 숨겨놨지. 열두 가지 영적 문제 그대로 시달리고 있어요. 신분이 마귀자식이니 불신자들은 마귀식이도 할 수밖에 없지요. 이길 힘이 없잖아요. 이런 영적 실상을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귀신들 무속인 찾아가지요. 무속인이 무속인 하겠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어쩔 수 없이 귀신이 들어와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신뢰을 받아가지고 귀신 심부름 하는데 새해가 되면 TV 예능 프로그램 새해 운세를 보는 내용들이 방송에 무슨 연례 행사 처럼 무슨 헌빅 거리 처럼 방송을 하고 있죠. 참 안타깝 죠. 유명하다는 유엄지라던가 부산 같은 데 해운대 가면요. 길 사이들아 무속인들이 점치고 있어요. 장사가 잘 되니까 집세 비싼데 누가 그걸 집세 내가 하면서 하겠어요. 사람들이 줄러서 청년들이 장난삼아 재미삼아 흥미삼아 쫙 응시해본다 지금도 손잡고 들어가 무속인 앞에 초낙관 앞에서 답 달라고 있습니다. 요즘 총선을 4월 앞두고 무속인들이 총선을 유망하는 유튜브 영상들이 계속 만들고 있잖아요. 후보들이 점쟁이 찾아가서 어떻게 될 거냐고 빌비지하게 일어나고 있죠. 우리 후보 김신대 의원은 그렇게 안할 줄 믿으십니다. 예배 잘 나오는 의원은 안하는 것 같아요. 원래 안했지만 정치인들 다 그래요.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놓았던 아돌프 히틀러 전문 무속인이 다섯 명 있었어요. 유명 귀신들 무당이 동서장을 막론하고 이렇게 공중 모세 잡은 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휘둘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 귀신이 휘둘리는 사람들 결과 어떻게 됩니까? 좋은 결과 단 하나도 없다 아니고요. 요한봉은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이라고 죽이고 멸망하시는 것뿐이오. 사단과 귀신들이 바로 도둑이잖아요. 이런 마음속에 들어가고 식이 질투 미움 싸우고 분쟁하고 사단이 주는 마음이잖아요. 처음에는 뭔가 무당이 알려주는 게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IMF가 왜 왔습니까? 정태수씨 전문 무속인이 철장사해라 철올인해라 어마어마해 부자한다 철올인해가 한국층과 부도내바바 대한민국 부도내바바 부자 결말은 파밀입니다. 우리 교회는 도라 무속인들이 많아요. 무속 전문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 그분들과 만나서 포럼을 해보면 영역실상 알거에요. 여러분들이 현장을 가보면 무속 현장 가보고 싶으면 같이 따라가보세요. 무속인들 찾아다니니까 같이 가보면 영역적으로 이런 실상이 있구나 알게 될거에요. 중요한 것은 단단히 준비하고 와야 돼요. 미신이 여러분 상태를 기가 막히게 알아내요. 뭐라 하냐 너 안 믿잖아 이러면 어떻게 할거냐 쪽팔리게 너 안 믿잖아 왜 안 믿는게 따라와서 내가 귀신을 막 쫓고 있었어요. 개척할 때니까 새벽 2시까지 하는데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귀신을 쫓아내는 특별집회를 하는데 매일 밤 하는데 귀신이 자꾸 나가 죽으면 좋을텐데 안 나간단 말이야 버튼이니까 내가 미치겠더라고 새벽 새벽 기도 다시 해야 되는 2시까지 자꾸 막 막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데 귀신 들이 왜 자꾸 쫓아내 개척할 때 아무나 오면 다 해결해줘야지 막 야 귀신아 나가라 귀신이 막 빤툰 이더라고 예수 이름으로 방언하면서 귀신 쫓아내는데 이 부목사들이 새벽 2시 얼마나 피곤합니까 부목사 둘이가 누구랑 말 안 하겠어 둘이 앉아 앉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난 이렇게 서가지고 앉아가지고 나가라 나가라 이랬단 말이야 그런데 그때입니다 그때입니다 이 귀신 들이 말도 안 하고 매일 그랬더니 니네 뭐고 발라 차푸드라니까 그 부목사들이 발에 차여서 귀신 들이 그 아이에게 너 안 믿잖아 이 말이 너 안 믿잖아 지금 영계 모노승도를 이 현장의 영적 실상을 보는 눈이 활짝 열렸어 영적 각종 영적 문제 우리 방어하는 영혼들 뭐 이렇게 그라사 지방에 이런 사람들은 너무 많이 들어갔지만 한두 마리 있었는 이런 거는요 요게 묘하게 묘하게 은혜를 못 받습니다 묘하게 보험에 유익이 안됩니다 묘하게 장난쳐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저 절대 저희들 다 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동자로 한 영혼을 살리는 열정입니다 6절 봅니다 그가 멀리서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저라며 큰소리 부르지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 이까 워낙은 내 하나님을 맹시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오 하소서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러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자마자 귀신들이 스스로 제압 안에 질려가지고 자신들의 정체를 지금 드러내고 있죠 그런데 이들이 하는 표현을 보면 기가 막히죠 아주 기가 막혀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보세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이 표현은요 신성을 지닌 그리스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귀신들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예수님 이름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지칭을 사용하는데 다시 말해서 귀신들이 누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아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알았어요 지금 제자들은 따라가는 제자들은 제대로 지금 깨닫지는 못하고 있는데 귀신들이 귀신같이 예수님이 누구신걸 알아맞추고 있잖아요 그런데 본문을 통해 잘 봐야 될 것은요 단순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안다고 안다고 문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 누구보다도 예수님 누군지 잘 알고 있잖아요 특별히 귀신이라는 존재는요 결코 예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었어요 2000년전에는 우리나라도 불과 몇십 전에도 그랬지만 2000년전에는 얼마나 가난하고 어렵고 영점 문제가 가는 곳마다 환자들은 미워지고 그냥 병원이 있습니까 약이 있습니까 엄청 어려움을 당할 때 가는 곳마다 귀신들을 다 쫓아내었어요 요한 1서 3장 8절에 오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을 마귀를 메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시느냐 마귀를 메라로 생에 삐지신 생명에 삐지신 예수님께서 임하는 순간에 어둠은 다 물러가게 되어있다 어둠은 싹 다 물러가게 되어있어요 물론 그 존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여있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깨여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놀라운 신분과 권세를 사용해라 그 말이에요 신분 권세를 예수님께서 마태문 10장 1절 노가움 9장 1절 마흐문 3장 15절에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뭐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주셨더라 그랬어요 저는 개척하기 전에는 장로까지 하면서도 모태신앙이면서도 내가 귀신 쫓아내는 권세인지 몰랐어요 그런 거 귀신 이런 거 그런 문화도 모르고 몰랐는데 귀신 드릴 사람이 오니까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사복음서를 보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더라고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나니 귀신아 나가라니까 나는 솔직한 얘기를 될까 안될까 믿어지도 않는데 말하니까 예수 이름 말하니까 귀신 나가는 거 보고 내가 놀랬다니까요 귀신 나가는 거 보고 내가 놀랬어요 아 나가구나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예수 이름 자체가 이름 자체의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반신반의해도 예수 이름을 말하니까 나가더라니까 우리 양식 입장 있잖아요 교회를 우리 교회 안 다닐 때 어머니가 빙이가 들어와가지고 귀신이 들어왔는데 이걸 뭐 그냥 어머니가 발작을 하고 난리니까 지금 친구 믿는 친구 우리 교회에 있었어요 전화가서 우리 어머니 지금 빙이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미친 난리 어쩌면 되겠냐 그래도 안 나간 친구 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말하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어머니에게 계속해서 나가라고 말해라 그랬더니 몇 시간을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명안이니 이 귀신하고 우리 어머니에서 나가라 그랬더니 한 5시간 하는데 나가더니 예수도 안 믿는데 교회도 안 다니는데 그래가 우리 교회에 예수 형제방 지금 안 집사됐잖아요 한상혁 그 간증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래 말이야 예수 이름으로 말만 했더니 믿음이 약해도 나가는 거예요 그 이름에 능력이 있었어요 내가 무슨 준비되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 나가게 되었다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좀 이상한 사람이 있거든 예수 이름으로 명안하니 이 귀신아 나가라고 명령하면 나가게 되어있어요 그 권세를 주었다니까 우리에게 그래야 우리 세상을 잃을 거 아니에요 예수 이름이 성포되는 현장에는 허감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라사 광인에게서 나온 귀신들이 건수에 있는 큰 돼지 떼기로 돌아가가지고 2천마리나 되는 이 돼지 떼들이 바다로 뛰어들어서 다 몰사를 합니다 그 뒤에 쭉 나오죠 내용이 왜 돼지를 몰사시켰느냐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돼지 떼들이 떼기로 이 군대의 귀신들린 청년 속에 나온 귀신들이 예수님 나가라 하니까 나가다가 어딜 갔냐 돼지 떼들어 다 들어가 돼지 떼들 순간 미쳐가지고 다 몰사에 물에 빠져 죽었다 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위에 보니까 이 지역 사람들이 반응입니다 예수님께 대해서 요청한 것이 뭐냐 떠나세요 제발 좀 이 지역 좀 떠나세요 왜냐 그 어마어마한 재산 돼지 정말 다 잃어버렸다 말이야 그건 예수님 빨리 떠나라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 때문에 더 말도 못하고 예수님이 계시다가는 계속 다 쫓겨나고 다 손해를 계속 볼 것 같고 그러니까 빨리 좀 떠나세요 이들은 한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어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더욱 안타까운 것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이들은 발로 차버렸어요 왜냐 상세히 3장 1장 11장이죠 나 중심 물질 중심 세계 세상 성공 중심에 사로잡히니까 뭐가 우선순위인지 그 중요한 우선순위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으면 영적 분별 뭐가 우선순위인지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지금도 자신들의 맹량화와 기분 자손심 물질에 집착하다가 그 집착하니까 다른 게 안 보이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생명 구원 관심 없습니다 불쌍한 영혼들이 지금 갈등하고 엄청나게 지금 당하고 있는데 그 불쌍이 느끼는 마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한 영혼의 소중한 구원의 시간표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될 지금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가슴을 가지고 현장을 파워 들어가고 있잖아요 2024년 신설된 골룩 전도팀 이 골룩 전도 본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주중에 전국 방방곡곡에 다 돌아다니면서 폼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변화의 현장을 보고를 봤는데 전국에 흩어져 계신 불신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 자녀 심지어 이혼한 남편 전에 남편 이혼한 남편 까지도 그 대상으로 연결 좀 시기달라 실제 열매가 많이 맺히고 있어요 절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았던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을 보고 손자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홍해가 갈라지는 대박사건이었다 대박사건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산력사가 현장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원교를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교회 나오랍니까 지금 전세계 어디에선 우리가 예수 생명지 문어차 그리고 가까운 교회 나가서 구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양심 아닙니까 전세계 230기 나라 5천 종족을 떠들고 외치고 엄청난 물질 투자하면서 가면서 가까운데 이웃도 안 하면 그게 말이 되냐고요 국내 생명구원 해외 생명구원 아멘 물론 마음문이 전혀 열리지 않아서 그 멀리 갔는데도 만나주질 않아요 도망가 버려 피해 버려 그런 사람도 있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권력전도팀은 변함없이 성도들의 요청이 있으면 어디든지 부산이든지 전라도 어디 어디든지 다 지금 가고 있어요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영계성도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권력전도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일가친적 현륙이 있으면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다 나와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처럼 한 영혼의 소중함을 놓치지 말자 한 영혼의 소중함 예수님은 그라사의 광인 이 한 사람 미처 무덤 가운데 살고 있는 이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오신 거예요 건너오셔서 구원해 내고 바로 타고 배 타고 바로 가셨어요 이 한 사람 건지기 위해서 광풍을 맞아가면서 그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이런 예수님의 생명 살리는 열정 우리가 가지고 현장의 장막틀을 넓혀나가는 예원가족들 다 되시길 짐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보금주신학 존스타트 목사님 비성경적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비성경적 교회의 모습 버스 안을 들여놔봐라 버스 안을 들여놔봐라 운전자 혼자 온갖 신경을 다 세우며 버스를 운전하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고 있는데 그런데 성격들을 봐라 발장끼고 놀고 있는 사람 잡담하는 사람 잘고 있는 사람 건강하지 못한 교회의 모습이 버스 안과 같다 그랬어요 지금 세계교회 한국교회가 교회가 이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교회는 계속 줄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방향을 정해나가지 않으면 여기에 전성도가 함께 열정을 가지고 동참하지 않으면 이제 다 교회 없어집니다 무려집니다 우리 후손들은 구호 못봤습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 들어온 지 150년 왔는데 그전에 다 그냥 갔어요 그래서 성교입니다 보금이 정가 안되는데 예수 위에는 구원이 없는데 착한 일 했다고 그때는 하나님이 그때는 우리에게 보금을 전해주지 않았는데 그때는 양심껏 양심껏 보금이 정거되지 않은 곳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거 못 받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시급히 예수님께서 땅 끝까지 모든 조성 만민에게 보금 증가한 거예요 이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기분 따라 감정 따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행패로 환경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가 방향을 딱 정하면 우리 교회는 온 성동안 함께 열정을 가지고 힘을 앞서서 열매백근인 줄 확신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어요 교회가 펼쳐나가는 3.1조 3운동에 오랜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살리는 이 사람 살리는 만남의 축복 24 되기야 조합사사 누굴 만나든지 저 사람에게 내가 생민줄 던져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날 이제 영원히 못 만날 텐데 오늘 내가 영접식이어야지 영접운동 그래서 24 25 영혼의 인생작품 남기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므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모든 성도들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떻게 살까 세상 불신자들처럼 육에 속해서 인생을 흡의하고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람 살리는 생명 살리는 주님의 심장이 이식되는 시간되게 하여 조합사사 한 영혼 살리는 내 쓰임 받는 일이 얼마나 감격스러운가를 생각하고 맡겨진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 주님께서 강당을 통하여 주실 말씀을 듣고 모두 다 삶의 현장에서 현장 전도 제자들이 다 되게 도와 조합사사 영혼이 날 땐 같이 분부가 날 때고 강건하는 축구를 받는 응답을 받는 사역이 되게 하여 조합사사 예수님께서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소원님께서